직장인 건강검진 직장 보험 가입 대상자이실 거예요 직장 보험 가입 대상자이시라면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현재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회사에서 노동자가 반드시 이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노동자도 이 건강검진을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은 우리가 흔히 받고 있는 그 건강검진을 말을 해요 사무직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에 계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저나 제 구독자분들은 아마 건강을 소중히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챙겨서 잘 받으시겠지만 보통 건강에 크게 관심 없고 좀 젊고 건강한 분들일수록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2년에 한 번이 맞다고 하면 본인의 생년, 끝자리 짝수면은 짝수년에, 홀수면, 홀수년에 받으시면 대상자가 맞으세요 근데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받으시면 되는 거고 국민건강보험건강인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올해 대상자가 맞는지 어떤 어떤 항목이 받아야 되는 검사인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특수건강검진은요 하고 계시는 업무 자체가 유해인자 관련된 업종에 계신 경우 또는 직업병 보유 소견서를 받은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건강검진인데요 작업장으로 배치되기 전에 또 검사가 필요하고 배치가 된 후에는 1년에 한 번씩 특수건강검진을 받게 되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제가 고급 정보를 드리겠어요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병원 데스크 간호사분들도 잘 모르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챙기셔야 되는 2018년도에 바뀐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검사를 받았을 때는 이상지질혈증이라는 항목이 혈액검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검사 항목이 들어가 있었는데 2018년 그때 검사를 하니까 그 항목이 쏙 빠져 있더라고요 2018년도부터는 여자분들은 만 40세 이상부터 4년 주기로 바뀌었어요 항목이 그래서 만 40세가 넘지 않은 분들은 사비를 들여서 추가 항목으로 검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를 뽑는 김에 저는 이상지질혈증도 추가해달라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많은 병원에서 당연히 그거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2018년도부터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추가를 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임을 알려드릴게요 남자분들은 만 24세 이상으로 마찬가지 4년 주기로 아무래도 이상지질혈증이 남자분들에게 더 발병률이 높은가 보죠 더 이른 시기부터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혈액 뽑는 김에 같이 해주시지 이상지질혈증 그리고 비타민 D 수치를 추가해서 보려고 합니다 A형 간염, B형 간염 항체 항체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여부를 혈액 검사할 때 추가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항체가 없다라고 나오면 예방접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사비로 추가하면 좋은 게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있죠 만약에 우리 집이 대대로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순환기계, 혈관 관련해서 가동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일찍부터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지켜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1차 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2차 검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주로 고혈압이나 당뇨 의심자들을 대상으로 혈압 심전도, 공복혈당뿐만 아니라 식후 2시간 혈당까지도 검사를 받게 되십니다 공복혈당은 정상인데 식후 2시간 혈당이 비정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인슐린 저항성, 꼭 당뇨까지는 아니더라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혈당 측정기가 있으신 분들은 2시간 후에 혈당도 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0이 넘지 않으면 위험하진 않다고 하니까 원래 정확하게 검사를 하려면 식후 2시간이 아니고 포도당을 먹은 2시간 후이거든요 정말 순수한 포도당을 드신 다음에 혈당이 얼마나 2시간 후에 올라가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집에서 그냥 간단히 검사할 때는 식후 2시간 혈당을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B형 간염 항체 검사는 만 40세 이상에서는 나라에서 해주는데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미리 검사를 했네요 그리고 골밀도 검사는 만 54세하고 만 66세 여성분들이 골밀도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골다공증이 여성분들에게 훨씬 많이 발병을 하기 때문에 여자분들만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처방을 받고 있는 장기복용 약이 골밀도가 낮아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한 1년 전쯤에 검사를 했더니 역시나 골밀도가 또래에 비해서 낮아졌다라는 소견이 나와서 약을 바꾸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쇠젓가락 잘못 씹었을 때도 이가 나간다던가 삼겹살 오돌뼈 이런 거 씹다가 어금니가 갈라진다던가 넘어졌는데 갈비뼈가 부러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약간 뼈가 약한 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어린 시절 제 식습관이 하루에 두 세끼를 전부 라면으로 먹는 라면 광이었거든요 그거랑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를 못하고 결핍 상태였던 거죠 라면을 좋아하시는 분들 골고루 식습관을 가지지 못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뼈가 약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골밀도 검사를 자주 해주셔서 비타민 D, 비타민 K, 칼슘제들을 추가로 잘 복용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인지기능장애 검사는 만 66세부터 2년 주기로 나라에서 해주는데 가족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더 일찍 검사를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찾아보진 않았어요 논문 자료나 연구 자료를 찾아보진 않았는데 정신과적인 문제를 젊었을 때부터 오랜 기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인지기능장애가 연관이 많이 되더라고요 꼭 병원에 가서 내가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이랬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약간 우울증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병원은 안 갔어 오랫동안 그거를 방치해두고 치료하지 않으신 분들조차도 저는 인지기능장애의 높은 확률로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우울하거나 아니면 조울증이라든지 강박장애 등등의 정신과적인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알츠하이머나 이런 인지기능장애에 대한 검사도 일찌감치 시작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에는 암발병 나이가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잖아요 체르노빌 사건 그때였나? 그때 영향을 받은 세대가 지금 30대 30대 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갑상선 암이라든지 이런 암이 발병하는율이 굉장히 올라갔다고 하는데 친구 두 명이 갑상선 한 명은 암을 판정을 받았고 완치했고 한 명은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요즘에는 혈액 암이든 무슨 암이든 주변에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젊은 나이에 이렇게 병에 걸리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건강하시다고 해서 멀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라에서 해주는 기본적인 검사 직장에서 해주는 검사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사비를 들여서 위내시경 1, 2년에 한 번씩 그리고 대장내시경 필요하면 골다공증 검사 그리고 여성분들은 유방안 검사 젊은 나이에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요즘에는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느 부분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 동네 병원에서 소견서 받아서 큰 병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거 시티 촬영이라든지 돈 아끼지 마시고 이런 데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복부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심근경색이라든지 협심증과 같은 이런 심장 관련 질환이 위험하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확인을 해주시고 야근을 한 다음 날이라든지 검진 8시간 전부터 공복을 유지하지 못했다든지 이 공복은 물도 마시면 안 된다고 하네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생리주기가 겹쳐있을 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거는 수치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를 어길 시에는 사업장은 천만원 건강검진에 응하지 않은 노동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어요 귀찮으시더라도 나의 건강을 위해서 꼭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치밀유방이라는 증상이 많대요 그래서 유방원 검진하실 때 초음파 검진을 추가하라고 권고한다고 합니다 정말 도움이 될 알짜 정보들만 공유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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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